공병호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사회든 정의라는 것이 있죠 반드시 지켜야 될 올바름, 정의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인명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죽었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나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의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날 뜻있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500명 시국선언 특별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 전면 광고를 보고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목은 특별시국선언문입니다 9월 11일 날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겁니다 대통령이 범법혐의자 조국을 살리고 우리의 자랑스런 대한민국 조국을 죽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나라의 정의와 공정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판은 살아있습니다 설마 설마 했습니다 보자 보자 했습니다 결국 해도 해도 너무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그렇게 가소롭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정령 국민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청와대와 국가 컨트롤타워 그리고 국정의 요직을 무자격자, 무능력자, 무경험자, 비전문가, 무법자, 범법자, 탈법자, 위법자, 법을 악용하는 자, 내로남불자, 불념치자, 평가르는 자, 사기꾼, 파렴치, 종복자, 사노맹, 주사파, 계급행명공자, 사회주의자 등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정령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전복시켜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고 하십니까 부산, 경남, 대구, 울산 이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나라의 현실과 장례를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실종되고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사망한 비상한 시국을 맞았습니다 북한과의 낮은 연방제를 실시하겠다고 고원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자를 여러가지 피의사실로 감옥에 가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은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의 북한식 사회주의국가 더 나아가 북한 공산 유일독재체제의 낮은 연방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거침없이 그 사악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이미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평등, 공정, 정의는 더 이상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외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라고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탄고 개나 돼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위중한 사태를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저희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지조자들은 분년이 일어나 다음과 같이 준엄한 특별시국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 상태를 문재인 정권에 의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은밀히 기획된 정책의 순차적 집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로 선포한다 우리는 결탄고 자유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나 낮은 연방제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순교의 각오로 천명하며 선포한다 우리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의도적으로 불행하게 하는 이 오만한 정권에 대하여 국민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체제를 전복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산호명 이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자를 자유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윗선과 편법 그리고 거짓의 활용정점으로 수많은 범죄행위의 직간접으로 열리된 자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은 그야말로 죽은 소대가리도 우설 조국 씨의 국무위원직을 거부하며 즉시 퇴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따라서 앞으로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에 재임하는 동안 입법 개정 등의 모든 법률 행위와 그에 준하는 시행력을 거부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라도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언론, 교육, 노동, 문화, 종교 등 국정 전반의 통치를 현행 헌법을 준행하며 자유민주,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한밀공조 그리고 한밀동맹 등의 모든 국정을 적각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 스스로 천명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적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순차적 집행으로 인하여 총체적이고 철체절명의 국가위기를 선포한다 2019년 9월 11일 대구, 경북, 울산, 부산, 경남의 뜻을 같이하는 기독교 지도자 1등입니다 이 시국선언문에 대해서 100%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장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풍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전면 강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은 근간에 이 사회에서 정의는 죽었다를 선언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뭔가 지켜야 될 선언 분명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배아프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국선언문을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시국을 걱정하는 그런 개신교 목회자들의 걱정이나 불안을 깊이 성찰해서 나라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100%, 1000%, 10,000% 정의가 부재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